뭐해? 내가 오늘 뭐 게임을 보면서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개념을 주입을 시키게 되면 이거 뭐 어느 스승이랑 갖다 붙여놔도 굴리지 않는 실력을 갖게 된다 이거지 다시 오겠어 다시 오겠어 야 잘했어 뭔지 알겠지? 싹 싹 싹 싹 싹 싹 아 미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홍구가? 예예. 말을 안 해. 아 말을? 아예 그냥. 약간 계속 긴장 상태? 어어어. 항상 이제 1층, 2층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안 내려와. 밥 먹을 때 빼고는. 이몽규가 지금 4일째 방송을 안 키는 계획에 있거든요. 말 다 한 거야. 그 사람이 방송을 안 키는 거라는 건. 부성형 승자 예측 마치면 300개 저 이몽규한테 걸겠습니다. 비록 설거지 출신이었지만 이 친구 지금은 엄청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. 그런데 영호 형 없으니까 좀 뭐라고 하지? 무게감이 좀 더 커. 커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. 차 아직 안 막혀. 보기를 모르는 남편. 전의 이몽규 선수는 바닥으로 또 시작해도 재발년 만에 에이아스의 우승자가 됩니다. 보고 왔습니다. 에이아스의 목표. 수많은 팬들의 응원과 그리고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승을 찾은 에이아스의 신일레븐의 우승자는 라바 이몽규 라이 Во으 네 쏘야 이몽 롸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근데 진짜 4대3이라니 진짜 4대3이라니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뭔가 진짜 제가 진짜 좀 단 하나의 아프리카 와가지고 진짜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목표가 이거였었는데 이거는 뭐 남들이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더 값진 거 같아요 저 상대를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거지만 제가 떳떳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진짜 방송 엄청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안하고 좀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걸 받았다 저 대상들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 다음 또 제 힘으로 또 어떻게든 밀부어낸 거니까 이게 솔직히 더 값진 거 같습니다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더 값진 거 같아요 아 물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 물지 않아요 진짜 아 물지 않아요 진짜 아 물지 않아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